네 앵커 리포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도 팔고 외국인 파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관도 팔고 근데 개인들의 매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상당하고요 어제까지 기준으로 봐도 하루치만 보더라도 정말 개인들 많이 산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이번 증시에서는 환호를 보일 수 있을지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기준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일까지 3월 20일까지의 기준을 좀 봤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장 급나가는 데 있어서 20조 원 이상 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게 되니까 주식 매수를 했었고 부채를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어딘가에서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신용이었다면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의 패배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디서 들어오는 이런 신규 자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현재 전문가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나오고 있는 얘기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이삭줍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유쾌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재밌었는데요 일단은 동학운동을 개미들이 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은 잠시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압도적입니다 5만원이 깨졌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5만원이 깨지면서 들어오셨던 투자자분들은 손실률이 역시 많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삭줍기라는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2030 세대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요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세대일 수도 있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 자체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젊은 층에서의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점을 정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투자의 대가들이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신규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투자자들 위해서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워렌 버핏은요 사실 별로 인터뷰도 안 하고요 그리고 글도 잘 안 씁니다 단 한 번 2월에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보내는 소환이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보고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환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기업 인수에 대한 조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의 조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입 그러니까 비지 없이 그러니까 비즈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감정 저절이 가능한 투자자라면 주식 투자 지금 들어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여기 보시면 2008년에 내왔던 에세이를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참 이 글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있을 때는 판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는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가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 기업이 어느 정도 변화가 없는데 시장 상황 때 내린 거라면 나중에는 틀림없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 기업이 이상이 없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많이 소환되고 있는 레이달러입니다 최근 들어서 참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링크드인을 통해서 에세이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에세이보다는 2008년과 2009년에 얘기했던 인터뷰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 당신 같은 대가가 아니고 일반 투자자라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두 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이 해석을 보게 되면 여기도 워렌 버핏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사고 싶다고 얘기할 때 사지 말라 팔아라 그리고 시장에서 팔라고 할 때 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꼭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것 중에서 이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같은 대가 말고 일반 투자자들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투자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현재 레이달리오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두 번째가 알파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살 때 지금은 팔 때 여기서 얘기를 할 마켓 타이밍입니다 그 마켓 타임을 잡는 데는 자기와 같은 전문가도 너무 힘들고요 이걸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 말 우리로 치면은 여기가 바닥이다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다 이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에 너무나 연연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전문가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걸 하지 마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라는 점에서는 최근 들어서 에세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의 재테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에세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을 때 사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IMF 시절입니다 2007년과 2008년에 엄청나게 내렸죠 이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미친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급락하는 과정에서 언론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손에 엄청 보면서 주식이 하락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2009년 IT 버블 당시에 다시 한번 재차 들어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들어왔던 개인 자금은 그때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개인 투자자의 자금도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일단 하락할 때 급락할 시기에 매수하는 자금과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볼 때 매수하는 자금이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흐름으로 봤을 때는 IMF 시절에 급락하던 시기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머니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재테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데 그리고 우리 시장의 재테크의 중심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봤을 때 일단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온다면 아마 지금 시장에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금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요 현 과제는 두 가지의 측면을 계속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과제 가장 큰 숙제는 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거는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새롭게 도전되는 과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합쳐서 물론 이게 합의가 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지지율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도 같이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인 견해가 여기서 더 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염병과 관련된 질병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이 요소가 되고 있고요 변동성의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의 질병 상황이 계속 전파가 되는지 우리가 예상대로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올라갔다가 2주 후에 정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세가 내려간다는 것이 관점이고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뭔가 무슨 일이 더 터지게 된다면 이건 또 다시 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 사태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통해서 배웠던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에 대한 양적 완화의 사례는 이미 지금 나왔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뭐 지금은 제로금리가 지금 쓸모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의 흐름도 계속 진행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에 대한 상승세와 달러에 대한 약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에 뭔가 또 변화가 있는지도 계속 살펴보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변동성 장세라는 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스마트 머니로 들어와서 더 많은 수익에 거두기를 바라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assumed 한글자막 by 한효정